먹물이들 안녕하세요 먹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배스킨라벤스의 찰떡콩떡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절편, 아이스 송편, 아이스 인절미 마카롱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 쫄깃쫄깃 쫄깃쫄깃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서 치즈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치즈가 너무 맛있네요 치즈는 매콤하게 먹어요 치즈는 매콤하니 달콤하니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 소스는 정말 맛있지만, 양념이 너무 달콤해요 이름만큼, 고건, 잘어울려요 더 맛있지만,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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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!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!